초콜릿 버거 막대 날아가면 바로 와 그렇지 그렇지 역대급 이에요 이거 깨는 각이야 목 깨기가 더 힘들 각이야 지금 어 역대급 bj bj 역대급 최고 최단 기록 야 근데 이 와중에 벽돌이 안나와 이 와중에 벽돌이 안나오는건 좀 문제가 있어 야야야 역대 어 먹어 그냥 야 뭐 야 뭐 융합하지마 먹어 그냥 어 융합하지마 그냥 먹어 골고루 남겨놓고 먹으면 돼 유통기한 지난거 먹어 그냥 빼 그냥 어 술? 이런거 술 있으면 후딱후딱 소형 응급도구로 아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이거 좀 고민되나봐 금방 바로 왔죠 어 아니 이거 한번 그냥 그냥 한 번 가 가봐 어 이게 13단에 어 자살 좋아 어 잠깐만 이거 중독치료 어 어 잠깐만 이거 중독치료 아이고 조금 살았네 어이구 이걸 사네 이걸 도망가네 이런거는 조금 확률 속 확률이 안좋게 나와가지고 좀 거시기합니다 자 아무 아이템 많아요 어 어 어 그냥 계속 먹어 어 유통기한 지난거 다 먹어 어 어 웬일로 웬일로 에너지 팍팍다니 이거 먹고 어 소형 응급도구로 가자 소형 응급도구로 가자 이건 아니야 이건 다메데스요 다메데스요 어 이런건 무리할 필요없어 너무 기세등등해도 안좋아 이런건 뭐 굳이 그런건 도전과제용이야 하 누우시구요 아이고 누우시구요 예 자 빠다 먹고 밀가루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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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나옵니다 유통기한 지나도 돼 안죽어 안죽어 하 하 하 싸우면서 많이 맞아 하 하 뭐야 이거 위에 올라갈 일이 없어 하 하 하 위에 올라갈 일이 없어 하 하 하 하 그러니까 이거 좀 업글 막대 업글 한번 해오고 싶은데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이와중에 벽돌이 안나오냐 어떻게 이번에는 진짜 뭐 이렇게 아이템 많이 나오는데 벽돌이 안나와 역대급이다 이게 진짜 이게 거의 특성빨이네 이 게임이야 특성이 좋아야 되네 이 게임 특성빨이야 인생은 특성이야 소몰이가 뭐야 소몰이가 뭐야 소몰이가 뭔데 이제 뭐 날아가도 많아 아 소몰이 그래 한번 들릴까 여유 있는데 와 이게 그냥 진짜 최고 특성이네 야 일단은 소몰이 막대 쓰이는 거 보자 소몰이 상위호환 있나 보자 소몰이 상위호환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한번 업그레이드 해야겠는데 기어 철사 소몰이 상위호환은 도끼인가 소몰이 상위호환이 파워로 승부 봐야 되겠다 진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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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못 봤어 1.48 이거야 아 소몰이가 쓰이진 않잖아 근데 단도 두개에 덱스 19가 필요해 안돼 이거 못 따라잡아 절대 33 떨어져도 거기시긴 하긴 한데 안돼 아니 대충 일단 쓱 보는거지 지금 봐봐 스피드가 높고 덱스가 낮은 거를 선택해야 돼 스댁 스댁 가야 된다고 스댁 이거야 큰 낫 예를 들면 큰 낫 소몰이가 낫지 큰 낫 갈 바에 큰 낫지 어 지금 바로 최종 테크로 가면 안된다고 스피드가 높고 덱스가 낮은거 스댁댁 스댁댁 가야 된다고 스피드 덱스댁 헌터도 괜찮은데 덱스 8에 스피드 14에 소머리로 그냥 큰 망치 7,28 에휴 큰 망치는 무리고 이게 저 최고 최고 가성비네 이게 그 다음 레피어야 스댁댁이 힘치고 내려갈까 야 뭐 그 다음 테크를 탈 수 있는게 없어 이걸 찍으니까 그 다음 고리검이다 고리검 21,26 이거 괜찮은데 21,26 고리검 덱스 12 스피드 아 너무너무 오래 걸린다 근데 너무 오래 걸려 간몰이가 그냥 최종 테크야 올리기 올리기 진짜 야 근데 이거 덱스랑 스피드 안올리고 힘올려도 무기 데미지 안 올라가잖아 덱스 스피드 계속 찍어야 올라가잖아 무기 힘 힘올림 힘올림은 치명타 확률이잖아 그냥 1,48 어디 1,48 해도 이득이라고 덱스 19 스트렝스 12 아 이거 스트렝스야 안 돼 덱스 19 절대 죽었다 깨도 못 찍어 근데 그러면서 다음 테크 트리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다음 테크 트리로 갈만한 거는 그러면서 다음 테크로 갈만한 거는 솔직히 지금에서는 솔직히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없어 소몰이가 짱이야 없어 레알 없어 소몰이 얘 최종 테크야 무기 안 올려도 돼 아 이 밑에가 하나 더 있네 여기서 하나 더 열리면은 모르겠네 발전기 필요한데 간몰이야 진짜 레알 간몰이야 어 벽돌 없기 때문에 내려가야 돼 왜 왔냐 소몰이 오고 뭐야 올라왔는데 얘들아 내려가야 돼 다시 왜 올라오라 그랬어 그래 스탯 안 찍고 제일 센 거 그래 껴도 돼 껴도 되는데 낄만큼 뭐 데미지가 없어 진짜 이 정도 돼야 돼 별 모양 단도 3239 3239 이 정도는 돼야 메리트 있어 별 모양 단도 지금 차라리 발전기를 빨리 구하는 게 나 마채테 세 개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 그래 봤자 지금이랑 똑같다고 무식한 지금 소몰이보다 좋은 건 없으니까 샤랍 발전기랑 벽돌 나오면 얘기해 알겠지 딴 건 날 몸 죽여야 할 수 없어 알겠냐 흐려 으 아하 스미마생 스미마생 먹어주고요 이건 내려가면 되겠네 뭐 스미마생 어 이건 잡아야겠다 뭐 임마 형 아 유기다라 요거 한번 가볼까 나도 남잔데 인마 이거 한번 가야지 17.9 별로 안나왔네 이건 9.6 이거 이거 좀 나와줘야지 87 16.3 가장 약한걸로 때렸는데 제일 많이 닮으면 어쩌자는거야 어쩌자는거야 인마 먹어줘 애끼지 말고 먹어 그냥 팍팍 먹어 언제 날아갈지 몰라 운속에 운이 숨겨져있다 뽀록 오브 뽀록 선빵을 치면 어떡하세요 아저씨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따사아 왜 이렇게 풍족해 인생이 풍족하네 밀크쉐이크나 먹어볼까 아주 행복해 영원히 좀비 세상이 계속됐으면 좋겠어 아주 행복해 만들어 만들어 야 재밌어 재밌어 재밌냐고 야 아우 진짜 개쎄네 진짜 드럭보치사에서 이제 안싸운다 고철 하나 주는데 이거 진짜 싸울 필요가 없어 양파 유통기한지 난 양파주고 야 아우 진짜 안싸워 이제 개손해봤어 어 게임을 이딴식으로 만들었어 쎈애를 잡으면 쎈애를 죽이면은 좀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뭐 이렇게 어 연말선물이 많이 들어와 뭐가 이렇게 뭐 좀 쎈애를 잡으면은 쎈걸 줘야될거 아냐 아 랩업용이구나 아 그래 그거 이해된다 어 랩업용이야 그래 야 랩업하겠다 이제 아 랩업용 그래 랩업을 해야되지 아 이걸 안준네 아 무의미각 아이고 중독됐네 아 넘버 아 이거 다 넣어주고 발전기 재료를 보자고 케이블 배터리 나무 배터리 케이블 케이블이 철사랑 전기테이프인데 만들면 만들겠는데 발전기 그냥 만들까 발전기 나오는건 오래걸리잖아 발전기 만들어 가자 아 발전기 배터리 기어 케이블 케이블 발전기 만들었어요 워크벤치 레벨 4 됐어 자 잠깐만 버킷리스트 최종테크 체인검 이거 뭐 33% 떨어져도 더 좋은거 아니야 발전기의 톱날검 잠깐만 번개막 번개막대 필요없어 체인검 아크카타르 발전기 주수면 좋은데 고통 고통이다 고통 고통 33% 줄어도 40몇안이야 인생은 고통이야 어 근데 너무 기어랑 케이블은 괜찮아 원형톱하고 클락워크 도끼가 뭐야 클락워크 도끼 면도칼 이런건 너무 애매하고 좋긴 좋긴한데 클락워크 클락워크 도끼 헤비블루 해머검도 개좋네 철퇴 코피스 배터리 야 이거 뭐 외워야 돼 소모리 상위 소모리가 들어가는게 있나 아 그래 그게 일단 빠르니까 소모리 상위는 없는거 소모리가 소모되는거 소모리로만 힘들거 같은데 소모리가 소모리로만 힘들거 같은데 소모리가 사용되는거 소모리가 사용되는거 아까 뭐였더라 테크틀이 너무 타야돼 소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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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리 어딨어 소모리 사용되는거 왜 없어 소모리 도대체 왜 태어났어 아까 있었지 않냐 하나 그게 뭐였지 소모리 갓통갈람은 테크트리가 너무 어마어마 어마무시한거 같은데요 아 잠깐만 왜 소모리가 왜 소모리가 안보이는거야 소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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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가통이 갈수있는 단계의 클라스가 아니라니깐 아니 소몰이를 쓰는 무기가 없어 소모리는 소모리테크 탄 사람 내가 죽으라는거야 뭐야 소모리테크 탄 사람 책임을 져야될거 아니야 게임이 야 너무 톱날검 한번 볼까 톱날검 톱날검이 뭐야 톱날검이 만들기 쉬우면 진짜 저게 최곤데 리퍼 톱날검이 주워야되는건가 보스잡아서 주워야되는건가 없어 그치 톱날검 어 여깄다 어 의외로 개쉬워 손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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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야 저거다 저거다 왔어 다 필요없어 손도끼 어딨어 손도끼 손도끼 전기테이프 블레이드 오케이 야 왔어 저거야 블레이드 전기테이프 야 근데 가다가 떨구멍 개 망인데 떨구멍 안되는데 손도끼 만들고 체인검이거든 이게 덱스 스피드 다 쓰이고 게다가 체인갓 갑시다 톱날검 데미지 톱날검 톱날검 어딨어 톱날검이 이거 봐 만들어 만들었어 오 야 케이블 두개 케이블 하나 어 뭐다 재료가 있나봐 케이블 둘 발전기만 주시면 발전기만 주시면 지금 최종테크 체인검 나와 이 게임에서 가장 센 무기 나와 발전기만 있으면 야 대박이야 다른 pj방송에서 이거 봤어? 체인검? 이게 다 소머리 소머리 엉망진창에 로또풀테크를 탔기 때문에 야 이거 잃어버리면 진짜 개 울부짖는다 어 나 나 울부짖는다 야 우리 동네 떠나가도록 울부짖어 자 발전기 볼게요 발전기 그래도 방금 하나 만든 그게 있잖아 케이블 하나 더 만들어 그리고 케이블 하나 더 만들고 야 이제 글루가 없네 본드가 없네 본드가 그리고 배터리 만들어야 되고 나무 있고 기어 기어 만들고 이거 만들고 글루 글루가 없다 글루랑 잠깐만 배터리? 야 배터리를 지금 하나 만들어 어? 기어 하나만 있으면 돼 어? 뭐야 뭐야 잠깐만 어 미친? 글루 하나만 있으면 끝나 게임 글루 하나만 나오면은 체인검 바로 나와 아니야 글루 하나가 없어 인생은 글루야 어 어 어 어 아 케이블? 케이블은 그냥 언제든지 만들 수 있잖아 야 임마 임마 야 나와 야 나 급해 나와 나와 야야 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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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글루 글루 가 임마 레벨 어 레벨 업 체인검을 위해서 힘 참 체인검이 스트렝스 21 스트렝스가 제일 많이 필요해 그럼 스트렝스를 많이 올려놓자 여기서 명중 필요합니다 명중 하나씩은 찍어줘야됩니다 어 뭐야 카타나 카타나를 소모하는게 어디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래 이상한거 날아갔죠 지금 야 이거 뭐 음식 필요없어 음식 업그레이드 하지마 음식 다 필요없어 음식 너무 풍족해 여기서 기어를 쓰면 다메데스요 왓다시 울부짖어데스네 아 다메데스요 스미마생 아 미치겠네 이 소중한 기어를 고철도 없어 지금 고철도 모아야돼 다시 하나부터 아 여기서 기어를 갖다버리네 고철 나왔구요 야 이거 얘랑 좀 싸워야되나 지금 아 그냥 가 아 이 밑 야 위에서 랩업해야되는가가 아니냐 이제 얘한테 한 대 맞으면 몇 달어 아니야 얘 못잡아 아니야 얘 못잡아 야 이제 위에서 이런 애들 다 잡아야돼 이제 그래서 랩업하고 체인건 만들어 와야돼 책임지고 아 이게 체인건 만들어 와야된다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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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이거 안좋으면 끝난다 그렇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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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차라리 음식으로 자는게 날거 같은데 이거 어디어디 안들어갔는지를 모르니까 야 어디 뭐 재료자판기? 재료자판기 어디있어? 큰일났어 이제 어떡하지? 레알 고비인데 이게 이게 이만큼 까지 밖에 못봐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참 벽돌 아 지금 벽돌을 벽돌 어차피 없어 어 이제 안되는데 으 으 으 으 36 이런데 안간거야? 이거 왜 뻘 아 아니구나 참 음식 만들거 없어 지금 어 음식 포기했어 이번판 코인도구 그게 어딨냐고 일단은 각 올라가면서 찾아보자 여기 중앙 54층에 가서 아 여기있다 코인도구 밑에도 그렇지 밑에 괴물 하나 잡고 얘도 잡아야돼 59층 53층가서 아니 미친 지금 개 잘나왔긴 한데 아이 미친 야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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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생아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기어가 하나 나갔잖아 근데 철사를 쓰고 고철이 좀 부족해 글루가 문제가 아니야 이거 지금 기어도 만들고 이거 만들어서 고철이 한 4개 있어야될거 같은데 고철주세요 제발 내가 쓰고싶어서 썼냐 아우 이거 왜이렇게 좁다 아우 이게 더 많이다 야 어디서 주먹지 야 이 자식아 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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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어디가 어디가 손도끼는 좋아 손도끼가 나와줘 진짜 기적 오브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 여기서 못 못 못도 못 만들어 지금 여기서 65가 아니라 여기서 모든 칸을 볼 수 있는 65가 아니라 65부터 70으로 간다 70으로 가서 73층에 하나 있고요 73층 야 나 지금 계속 날아가고 있다고 이 와중에도 소중한 소중한 것들이 날아가고 있단 말이다 아 고철 하나야 78층 77층으로 77층으로 간다 78층으로 이동하면서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소몰이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이 자식아 이 자식아 그 단 데미지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이렇게 좁다니 아 어머어머 어떡하면 좋니 소몰이 날아가면 끝이야 그런 일은 없어야 돼 그런 일은 이 자식아 이걸 왜 놓쳐 95%도 멈추고 있니 고철이 좀 나오긴 하는데 고철이 좀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어떻게 하면 좋아 84층이야 벌써 그렇다면 말이야 모든 관전을 할 수 있는 90층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여기서 87층 왼쪽 방 안 들어가 봤고 나머진 이제 못도 없어 인생 끝이야 아 91층 야 고철 내놔 야 고철 내놔 안 돼 왜 여기로 올 걸 여기에 제발 뭐가 있어라 82층 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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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어어어어어어어 먹을게 너무 많아 필요없다고 80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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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려가 내려가 어차피 괜찮은 나 체력 만 땅이야 아줌마 아줌마 잘 살았어? 아줌마 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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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에너지 채우고 에너지 채워 와야 돼 야 미쳤어 어 그거 괜찮을거 많이 있어 에너지 채우는거 왜이렇게 없니? 왜이러네 가 인생맞다이야 인생 44%야 인마 인생 44%야 인생은 44%야 인생은 44%야 인생은 44%야 어머 왜이렇게 쫑다니 어머어머 이걸로 때려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누가 잘해 놓쳤고 그렇지 좋아 여기서 마무리 막타로 끝내줘 그렇지 어 그래 됐어 아 단건 뭐니 아 이거 안될텐데 없지 이제 아 이것만 안날아갔어 뭐야 다 날아갔어 야 소몰이 올이 난다 야 소몰이 스피드 덱스 덱스 스피드 덱스 발전기 안만들었어? 무슨 말이야 아니야 다 날아갔어 다 날아갔다고 인마 아 아 발전기 안만들었는데 케이블 2개랑 톱날건 다 날아갔다고 망했다고 그냥 그냥 풀빛 채우고 가서 맞다이야 인생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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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 그래? 그래 그래 무슨 말이야 그래봤자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안되는건 마찬가지 아니야? 어차피 톱날검이 날아갔기 때문에 잠깐만 지금 톱날검이 아 톱날검을 만들어두는게 아니었어 어 톱날검 어딨어 못 못을 하나 못을 하나 만들어두자 잘 봐 잘 봐 지금 잘 봐 잘 봐 자 톱날검은 됐어 그 다음에 케이블 2개인데 나머지는 전기테이프가 왜 없다 그래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아 전기테이프 왜 만들었어 그러면 지금 케이블 2개는 나와 나머지 발전기인데 아 아 큰일났다 고철이 없어 고철이 없어 고철이 안돼 그냥 가 하 아니야 톱날검 밖에 없어 나머지는 만들어봤자 다 시간 낭비야 아니면은 아니면 말이야 아까 카타나를 먹은 기억이 있어 이 카타나의 상위 호환이 뭔가 뭔가 괜찮은 거시기 한 것들 있지 않을까